제가 보여드렸던 모든 참고도를 뒤로하고 평범한 참고도를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보여드렸거든요. 그 참고도에 없던 이 수는 이거는 여기를 그냥 치받고 끊을 때 이걸 단수 쳐서 돌파가 되더라도 다 잡을 수 있다는 뜻이네요. 다 잡아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바깥쪽에 봉쇄는 안 돼있잖아요. 봉쇄는 안 돼있고요. 판팅의 구단이 일단은 이 수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좀 당황할 만하네요. 그렇죠. 지금 판팅의 구단은 생각해야 될 게 여기서 뚫고 나가는 건 기본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뚫고 나가기 전에 뭔가 그렇죠. 이거는 두 가지는 양쪽에 둘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에 두면 흙이 당연히 여기 둘 것이고 받을 수는 없거든요. 이건 받았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뚫리는 것도 문제지만 전체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흙도. 그래서 백이 여기를 두게 되면 이곳을 포기하는 것이고 여기를 두게 되면 위쪽 단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결정을 해야겠네요. 백도 둘 다 둘 수는 없습니다. 먼저 이곳 먼저 해보죠. 이것 하면 이제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뭐 치받거나 아니면 그냥 치받아서 지켜야 되고 따내고 단수 치고 아래쪽은 잡히긴 했지만 백도 이런데를 치받게 되면 여기 사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득실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여기가 궁금해요. 이렇게 하고 단수 치면 이어서 단순히 있는 것은 말일자를 당해서 다 끌고 나온다고 해도 상당히 답답해 보이는데요. 교환을 안 하는 편이 조금 낫겠네요. 왜냐하면 교환을 안 하게 되면 이게 여기까지 오기가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거든요. 여기가 확실하게 이걸 해주면 편해요. 왜냐하면 뭐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안 해주면 그냥 나릴자 가기에는 글쎄요. 이건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박정환 구단이 이것에 대한 수혈기를 이미 다 하고서 치중 간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거를 쉽게 살려주는 것은 흙이 이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건 있어요. 위쪽하고 연결해가지고 여기를 아예 통째로 잡거나 이거 잡고 이거 살려주는 그거는 일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도 굉장히 크니까요. 그래서 양쪽을 노린다. 이런 작전일 수 있어요. 뚫리긴 했지만 어차피 호구쳐서 이 자세는 완벽하고 백을 이제 중앙으로 내몰아서 나갈 수밖에 없는 타이밍에 양쪽 노릴 것 같은데요. 한쪽만 보고 두기에는 뚫는 자세가 워낙 백도 탄력이 좋아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엮을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 공격이긴 하죠. 판탱이 구단도 이수를 이거는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뚫거나 변으로 단수 치거나 그 이외의 수단은 사실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들 수가 없는 것이 이런 것도 그냥 다 받아버리고요. 이런 데 붙여도 큰 의미 없어요. 그냥 받거나 늘거나 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백의 수는 여기 아니면 단수 치는 정도? 그 정도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AI 창고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역시 나가는 것이고요. 네, 치받고 끊고 네, 여기까지는 이제 나갑니다. 이제 나를 짜는 직접적인 공격이고 여기를 붙여서 역시 양동 작전을 하네요. 막히면 힘드니까요, 백이 붙여서 나가고 그때 나를 짜 가서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멀리서 벽을 만들어주고 이건 진짜 다 잡으러 가겠다는 작전이네요. 선수들이 웬만해서는 이런 작전 잘 안 들고 나오지 않나요? 박정환 구단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요. 오, 나옵니다. 그런데 흙이 워낙 이제 바둑 출발을 좀 편하게 해서인지 이거 뭐 괜찮은 흙인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공격이 어느 한 군데는 그냥 될 것 같아요. 백이 분명히 좀 타개하기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둬야 돼요. 정말 AA 추천수가 여기 이거는 부분적으로 봐도 백이 약간 받기 어려운 자리네요. 이 수는 일리가 있는데 그 다음에 씌웠을 때 붙이고 젖히고 치받고 입고 사활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두면 이제 한 집이 있고 여기 두면 한 집이에요. 그런데 양쪽 다 선택을 하는 순간에 잡혀요. 여기 두면 단수 쳐서 이을 때 잡히고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지도 않고 그냥 두면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은 어떻게 해서든 이제 여기를 탈출을 하겠죠. 탈출과 여기 약간 뒷맛을 노리는 그것이 아니면 꽤나 위험해 보입니다. 그런데 중앙 쪽에 이렇게 활용을 했을 때요. 상변도라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위쪽이죠. 위쪽은 항상 여기를 끊어서 뭔가 한 점을 잡자고 하는 것이 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롭기 때문에 뭔가 두고 여기 두고 여기까지 가야 이 사활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번으로는 여기 두고 여기면 끊는 게 있고 여기두면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정환구단 지금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는 잡아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이렇게 지금 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어차피 이런 식으로 두면 한 수 부족이니까요. 큰 문제 없죠. 문제는 그냥 나가요. 뭐 어차피 잡으러 가는 형태가 나와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제는 위쪽에 약간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도 걱정이에요. 이런 데에 붙여 두고서 반대쪽을 나가자고 했을 때 뭔가 틀어막아야 되는데 뚫려 버립니다. 이러면 전체적으로 일이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여기 나가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중앙 방면으로 봐서는 뭐 치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 차이거든요. 이렇게 해두면 어차피 나가요. 근데 여기가 잡혀져 있느냐 아니면 치받아져 있느냐 그 차이겠죠. 근데 치받는 것은 오히려 맛이 좀 더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치받는 거냐 잡는 거냐 깔끔한 쪽을 선택을 하겠죠. 박정환 구단이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인데요. 뭔가 박정환 구단이 칼을 뽑아서 치중 가는 순간에 이 AI 막대는 조금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어? 치받네요. 지금의 박정환 구단의 수법보다는 AI가 이제 판단하기를 이제 수법보다는 조금 이제 두텁게 살려주는 방향을 AI는 조금 더 좋게 전체적으로 봤던 것 같고 지금 박정환 구단이 치받았습니다. 과연 나갔을 때 이 교환이 글쎄요. 이것과 지금 흙이 여기와 여기에 차이인데 이거는 분명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뒷맛이 굉장히 고약하거든요. 박정환 구단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지 한 점을 잡았으면 날일자를 씌우는 게 이제 뭐 활용을 통해서 네. 딱 들어오는 수순인데 지금 치받아져 있으면 여기 뒷맛이 워낙 나빠서 지금 과연 날일자가 가능한지를 좀 봐야 됩니다. 날일자가 가능하지 않다라면 조금 다른 두터운 수를 좀 찾아야 되고요. 지금 아예 두텁게 두려고 단단하게 이렇게 두려고 했군요. 그럼 100의 활로는 확보가 됐는데요. 나가는 것은 문제없게 됐죠. 그런데 박정환 구단은 네. 이제 이곳을 둘 때부터 이 치반자리 생각은 했지만 어느 정도는 좀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안쪽에서 안영을 주지 않고 중앙으로 밀어내고 여기에 뒷맛을 한 수를 들여서 확실하게 지킨다. 그러면 뛰어나가도 뛰어나가서 양쪽으로 계속 공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고 무엇보다 흙이 여기 돌이 와있기 때문에 그냥 자체로 건너붙이는 수가 생겨버렸어요. 자연스럽게 두다가요. 그래서 이런 것이 훨씬 두텁다고 본 것 같습니다. 좀 더 안정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을 선택한 거네요. 참 묘한 것이 AI 막대가 없었다면 박정환 구단의 이런 이 작전을 보고 어? 그럴 듯하다. 굉장히 두터운 수법으로 괜찮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 막대가 조금 하락을 하니까 글쎄요. 그래도 제 눈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좀 위험 부담을 줄였고요. 여전히 배근 공격권에 있으니까요. 됐고요. 판팅이 구단 입장에서도 뭐 지금 뭐 AI 형세를 당연히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실전 심리로 받아들이는 거는 지금 박정환 구단이 이런 수법으로 두는 게 뭐 약간 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